음악 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218쪽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장 제 19장이 되겠어요 자 특수구문인데 자 먼저 도치, 강조, 생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죠 음악 그럼 먼저 핵심 예문들을 확인해 보죠 먼저 1번 도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치라는 말은 뒤바뀐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inversion 이렇게 부르죠 그럼 무엇이 뒤바뀐느냐 문장의 어순이 뒤바뀐다는 것입니다 즉 영어에서 문법적인 이유나 강조를 위해 문장의 일반적인 어순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도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영어문장의 일반적인 어순은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또는 보어 이런 어순을 취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부사나 부사고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순에서 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가거나 목적어나 보어가 문장 맨 앞으로 나가서 어순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만약 부사나 부사고가 있는 경우에 부사나 부사고도 문장 앞으로 나가서 도치되기도 합니다 그럼 문장의 어순이 도치되는 예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적어, 보어, 부사 또는 부사고가 강조를 위해서 문장 앞으로 나가 도치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죠 Proposal, 제안 이런 뜻이고 Accept,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니까 That proposal, 그 제안을 I accepted, 나는 받아들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장 맨 앞에 있는 That proposal, 자 이것을 보면 문맥상 accepted의 목적으로 문장의 어순이 목적어, that proposal, 그리고 주어 I, 동사 accepted 이런 어순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목적어인 that proposal을 강조하기 위해서 목적어가 문장 맨 앞으로 나가 도치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목적어가 도치된 문장의 어순은 목적어 플러스 주어 동사 이런 어순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장은 원래 I accepted that proposal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자 이런 문장이었는데 자 여기서 목적어 that proposal이 문장의 맨 앞으로 나와서 강조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을 보죠 What he had in mind, nobody knew What he had in mind, mind는 마음 이런 뜻인데 have a moment in mind 하면 뭐뭐를 마음에 가지고 있다 즉 뭐뭐를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의미의 수고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What he had in mind,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nobody knew, 아무도 몰랐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여기서 문맥상 What he had in mind는 간접음음의 형태로 동사 new의 목적어가 됩니다 그리고 nobody가 주어 new가 동사죠 그러니까 여기 목적어인 What he had in mind 역시 강조를 위해서 문장 맨 앞으로 나가 도치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목적어 What he had in mind가 동사 new 다음에 위치해서 nobody knew What he had in mind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What he had in mind가 강조를 위해서 문장 앞으로 나간 것이죠 자 다음 예문 Not a word did she say all day long 이 문장은 a word에 not이라는 부정어가 함께 붙어서 문장 앞으로 나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Not a word 한마디의 말도 뭐뭐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문장을 해석해보죠 Not a word did she say 단 한마디의 말도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All day long All day long 하면 하루종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그녀는 하루종일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은 원래 She did not say a word all day long 자 이런 문장이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목적어인 a word가 부정어 not과 함께 문장 앞으로 도치되어서 강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어가 붙은 목적어 not a word 다음에 어순을 잘 보세요 not a word 그 다음에 조동사 did 그리고 주어 she 이런 식으로 도치가 되었죠 그래서 not a word 그 다음에 조동사 did 그리고 주어 she 그리고 본동사 say 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정어가 붙은 목적어가 문장 앞으로 도치될 때는 부정어가 붙은 목적어 그 다음에 조동사 그리고 주어 그리고 본동사 이런 어순이 됩니다 이 점 꼭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예문을 보죠 자 여기 문장 제일 앞에 있는 형용사 happy는 주어가 아니죠 동사가 아인 걸로 보아서 주어는 복수명사나 대명사가 되어야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의 주어는 아 다음에 있는 복수대명사 도우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happy는 동사 아의 부어인데 문장 앞으로 나가서 도치가 된 것이죠 도우지 후 하면 뭐 뭐 하는 사람들 이런 뜻으로 관계대명사 후이야가 형용사절이 되어서 도우리를 수식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 도우지 후 love flowers가 바로 주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을 해석해 보죠 happy are those who 뭐 뭐 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who love flowers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문장은 원래 주어 동사 보어 이런 어순이 되어야 하니까 those who love flowers are happy 자 이런 식으로 주부가 되는 부분이 먼저 와야 하는데 여기서 주격 보어인 happy를 강조해서 happy가 문장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주어 이런 어순으로 도치가 된 것입니다 자 참고로 보어가 도치될 때 이 문장에서처럼 주어와 동사도 대개 서로 도치된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예문 never have I seen such a tall man never have I seen 자 여기 부사 never가 문장 맨 앞에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never는 결코 뭐 뭐 아니다 이런 의미로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죠 이렇게 부정의 부사 또는 부사구가 문장 맨 앞으로 도치된 문장에서는 주어와 동사가 서로 도치됩니다 그런데 여긴 동사가 have seen이니까 현재 완료로 조동사 have가 나와 있죠 이렇게 조동사가 있는 경우는 조동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본동사 이런 어순이 되니까 여기도 have와 주어 I가 도치돼서 have I seen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해석을 해보죠 never have I seen 나는 결코 본 적이 없다 자 경험을 나타내는 구문이죠 such a tall man 자 여기 search 다음에 부정관사 a 형용사 tall 명사 man의 어순이 나왔죠 이렇게 search 플러스 어나 on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되면 이때 명사를 A라고 한다면 그렇게 어떠어떠한 A 이런 의미라고 했으니까 search a tall man 하면 그렇게 키가 큰 사람을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나는 그렇게 키가 큰 사람을 결코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원래 문장의 어순 대로 주어 I부터 다시 써보죠 I have never seen a search a tall man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부정을 강조하는 부사 never가 문장 앞으로 나가고 뒤에 어순도 동사 have 그리고 주어 I의 순서로 도치된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부정의 부사나 부사구가 문장 맨 앞으로 나가 도치되는 경우에 문장의 어순은 부정의 부사 혹은 부사구 다음에 조동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본동사 이런 어순이 된다는 거 꼭 알아둬야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 비하인드 더 클라우드 비하인드 더 클라우드 비하인드는 뭐뭐 뒤에 이런 의미의 전치사고 클라우드는 구름이란 뜻이니까 비하인드 더 클라우드 구름 뒤에는 이런 의미의 부사구죠 여긴 부사구가 문장 앞으로 도치된 경우인데 부사구가 도치되는 경우도 보통 주어 플러스 동사가 서로 도치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 동사 is와 주어 the sun이 서로 도치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is the sun still shining은 원래 the sun is still shining 이런 말이었겠죠 still은 여전히 아직도 이런 의미의 부사이고 shine 비치다 빛나다 이런 의미의 동사인데 여긴 is shining으로 현재 진행형이니까 비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is the sun still shining 태양이 여전히 비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죠 정리하면 구름 뒤에는 태양이 여전히 비치고 있다 자 이 문장을 원래 어순대로 해보겠습니다 the sun is still shining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부사구 behind the clouds가 오면 되니까 the sun is still shining behind the clouds 이런 문장이 되겠죠 여기에서 부사구 behind the clouds가 강조가 되어서 앞으로 나가서 도치가 된 것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관용적인 도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용적인 도치라는 것은 영어에서 어떤 특정한 단어들이 문장 맨 앞에 나오면 그 다음 나오는 주어 동사가 관용적으로 도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예문을 함께 보죠 he is tired so am I he is tired tired는 피곤한 이럴 뜻이니까 그는 피곤하다 so am I 나도 역시 그렇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앞에 긍정문을 받아서 누구누구도 역시 그렇다 할 경우에 so 플러스 동사 플러스 주어를 써서 표현한다는 거 배운 기억나시죠 이때 동사는 비동사 또는 조동사가 오는데 앞 문장에 쓰인 동사가 일반 동사인 경우에는 조동사 둘을 쓴다 그랬습니다 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so am I도 so 다음에 비동사 am 그리고 주어 I가 와서 나도 역시 그렇다 이런 의미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I am tired to 자 이 문장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렇게 혹은 그와 같이 이런 뜻을 가진 부사 so가 문장 맨 앞에 올 때는 D의 어순이 관용적으로 동사 플러스 주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비슷한 예문을 떠보죠 he will go there so will I he will go there 그는 거기에 갈 것이다 so will I 나도 역시 갈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so will I도 역시 앞에 긍정문의 내용을 받아서 나도 역시 그렇다 이런 의미가 되죠 여긴 앞 문장에 조동사 will이 쓰였으니까 so 다음에도 will이라는 조동사가 온 것입니다 자 어순을 보면 so will I 자 이런 식이 되었죠 그래서 I will go there to 이런 문장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 동사가 쓰인 예문을 하나 더 보죠 he likes modern jazz so do I he likes modern jazz 그는 modern jazz를 좋아한다 so do I 나도 역시 그렇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like라는 일반 동사가 왔으니까 so 다음에 조동사 2를 써서 so do I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so do I는 I like modern jazz too 자 이런 의미와 같죠 자 이번에는 neither와 nor가 쓰인 예문을 보겠습니다 you don't like snakes neither do I you don't like snakes nor do I you don't like snakes snake는 뱀이죠 그러니까 너는 뱀을 좋아하지 않는다 neither 또는 nor do I 나도 역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긴 앞 문장이 부정문입니다 이렇게 앞에 부정문의 내용을 받아서 누구누구도 역시 아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neither 또는 nor 플러스 동사 주어 이렇게 써서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때도 so와 마찬가지로 동사는 비동사나 조동사가 오는데 앞 문장에 일반 동사가 쓰인 경우에는 조동사는 do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neither 또는 nor do I 이렇게 되면 I don't like snakes either 이 문장과 같은 뜻이 되는 것이죠 자 부정문에서 뭐 뭐 역시 아니다 할 때는 to가 아니고 either를 쓴다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neither나 nor가 문장 맨 앞에 온 경우에도 역시 관용적으로 뒤에 주어 동사가 도치되는 것입니다 자 예문을 좀 더 보죠 I'm not hungry neither 혹은 nor am I I'm not hungry 나는 배고프지 않아 neither nor am I 나도 안 고파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긴 비동사가 쓰였으니까 neither 또는 nor 다음에 주어 I에 맞춰서 비동사 M이 오고 그 다음에 주어 I가 왔습니다 neither 또는 nor am I를 not 뭐 뭐 either를 써서 고쳐보면 I'm not hungry either 자 이렇게 되죠 자 다음 예문을 보죠 자 이번에는 조동사 will이 쓰였습니다 He will not go there 그녀는 거기에 가지 않을 것이다 neither 혹은 nor will I 자 안문장이 부정문이니까 역시 neither 또는 nor을 쓴 것이죠 즉 나도 역시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긴 조동사 will이 있으니까 neither 또는 nor 다음에 조동사 will을 쓴 것이죠 neither 또는 nor will I도 역시 not 뭐 뭐 either를 써서 고쳐보면 I will not go there either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정법에서 조건절의 if가 생략된 경우의 도치를 보죠 Were I a bird? I could fly to you Were I a bird? 내가 새라면 I could fly to you Fly는 날다 이런 뜻의 동사죠 Fly, flew, flown 자 이런 식으로 불규칙 활용합니다 I could fly to you 나는 너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자 이런 말이죠 자 이 문장은 가정법 과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동사 were와 could는 모두 가정법 과거에 쓰이는 동사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were I a bird는 내가 만일 새라면 이런 의미로 문맥상 조건절이 되는데 여기에 조건절을 이끄는 접사 if가 생략되었습니다 그 대신 동사 were가 맨 앞에 나왔죠 만약 조건절을 if를 써서 다시 표현해 보면 why a bird는 if I were a bird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if가 생략되면서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어서 동사 were가 문장 맨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정법의 조건절에서 if가 생략되는 경우에 가정법의 동사나 조동사는 주어 앞으로 도치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예물을 보죠 Here comes the bus Here comes the bus 여기 버스가 온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부사 here가 문장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comes 그리고 주어 the bus 자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가 서로 도치가 되었죠 이렇게 here가 문장 맨 앞에 오면 다음에 동사는 주로 비동사나 come이 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오는 순으로 도치가 됩니다 보통 듣는 사람의 주위를 끌거나 무언가를 소개하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here를 문장 맨 앞에 써서 나타내죠 이때 here는 여기에 이런 장소를 나타내는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다음 예물을 보죠 There goes the bell 자 여기 go의 뜻은 가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떤 물건이 소리를 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there goes the bell 자 벨이 울린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관용적 표현이에요 자 이 문장에서 there라는 부사가 문장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goes 그리고 주어 the bell이 나왔죠 역시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there가 문장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그리고 주어가 오는 경우에 이때 there는 단순히 문장을 이끄는 형식적인 유도 부사로서 거기에 이런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there는 해석할 필요가 없죠 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there is there라 구문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there가 문장 맨 앞에 쓰여서 유도 부사로 쓰일 경우에는 거기에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here를 시작하는 문장은 여기에 이런 뜻으로 해석을 꼭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there를 시작하는 문장은 주로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존재나 상태를 설명할 때 씁니다 자 그럼 다음 예문을 보죠 woman as she was 자 여기에 관사 없는 명사 woman 그리고 접속사 as 그 다음에 주어 she 그리고 동사 was 이런 어순이 나왔죠 자 이거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자 우리 전에 무관사 명사 또는 형용사 또는 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접속사 as 그리고 주어 동사하면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서 비록 뭐뭐 읽지라도 비록 뭐뭐이긴 하지만 즉 도우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랬죠 접속사 as와 함께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니까 그냥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oman as she was 비록 여자였지만 she was very brave 그 여자는 매우 용감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woman이라는 보어가 문장 맨 앞으로 나가서 도치가 된 경우입니다 자 만약 이 문장을 양보의 접속사 though를 사용해서 고쳐보면 though 다음에 주어 she 그리고 동사 was 그 다음에 보어 a woman 즉 though she was a woman 이렇게 되겠죠 여기 우먼 앞에 관사 어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 주의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절 she was very brave는 그대로 써주면 되니까 though she was a woman she was very brav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배운 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문을 하나 더 보죠 young as he is he is very cautious 자 어순을 보면 형용사 young 그리고 as 그리고 주어 he 동사 is 이런 어순이 되었죠 역시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니까 young as he is 그는 비록 어리지만 he is very cautious cautious는 형용사로 신중한 이런 뜻이니까 그는 매우 신중하다 정리하면 비록 어리지만 그는 매우 신중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is의 부어 영이 문장 앞으로 나가서 도치가 된 것이죠 자 이 문장을 though를 이용해서 바꿔보죠 young as he is though he is young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그래서 though he is young he is very cautious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으로 가서 강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죠 강조는 영어로 emphasis 이렇게 부르는데 문장 내의 어떤 어구의 의미를 강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먼저 1 is that 강조 구문을 이용한 강조를 살펴보겠습니다 1 is that 강조 구문은 앞에서 배워서 잘 알고 계시죠 1 is와 that 사이에 강조되는 부분을 넣어서 뭐뭐 하는 것은 바로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보죠 자 여긴 시제가 과거니까 이 다음에 동사가 비동사의 과거형 was가 왔습니다 그리고 it was와 that 사이에 her가 있으니까 강조하는 말은 her가 되겠죠 자 해석해 보죠 it was her 바로 그 여자였다 that I met in the park 내가 공원에서 만난 사람은 정리하면 내가 공원에서 만난 사람은 바로 그 여자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원래 나는 공원에서 그 여자를 만났다 I met her in the park 이런 문장에서 목적어 her을 강조한 문장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리즈댓 강조 구문에서 강조될 수 있는 말은 주어 목적어 부사 혹은 부사구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I met her in the park yesterday 자 이런 문장에서 강조할 수 있는 말을 이리즈댓 강조 구문을 이용해서 강조해 보겠습니다 I met her in the park yesterday 나는 어제 공원에서 그 여자를 만났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여기서 먼저 주어 I를 강조해 보죠 시제는 과거니까 이 다음의 동사는 was가 되죠 자 그 다음에 강조할 말인 주어 I를 쓰고 그리고 that 그 다음에는 원래 문장에서 주어 I를 뺀 나머지 met her in the park yesterday 이렇게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해석은 I를 강조해서 어제 공원에서 그 여자를 만난 건 바로 나였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어 her을 강조해 보죠 자 이번에는 it was와 that 사이에 강조하고 싶은 단어 her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that 다음에는 I met her in the park yesterday 에서 her을 뺀 나머지 I met in the park yesterday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자 해석은 목적어인 her을 강조해야 하니까 내가 어제 공원에서 만난 사람은 바로 그 여자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사고 in the park 강조해 보죠 강조하고 싶은 말을 it was와 that 사이에 넣으면 된다 그랬으니까 it was 다음에 강조하는 말 in the park을 넣고 that 이하에는 in the park을 뺀 나머지를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내가 어제 그녀를 만난 곳은 바로 공원에서였다 이런 식으로 공원에서 in the park을 강조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사 yesterday를 강조해 보죠 자 이번에도 역시 it was와 that 사이에 yesterday를 써주고 that 다음에는 yesterday를 뺀 나머지를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자 이번에는 yesterday를 강조해서 내가 공원에서 그 여자를 만난 것은 바로 어제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1위지 때 강조고문은 전에도 공부한 적이 있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았죠 그럼 이제 강조어구에 의한 강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문을 바로 보죠 Please do come in 어서 들어오세요 이런 의미의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Please come in 자 이렇게 해도 될 텐데 come 앞에 do라는 조동사가 쓰인 걸 볼 수 있죠 바로 동사 come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do를 쓴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동사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조동사 do를 일반 동사 바로 앞에 써서 그 동사를 강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만약 주어가 3층 단수일 때는 너즈를 쓰면 되고 동사가 과거형이라면 니드를 쓰면 된다 그랬어요 자 예문을 보죠 What on earth do you mean? What in the world do you mean? mean은 의미하다 이런 뜻의 동사죠 그래서 What do you mean? 너는 무엇을 뜻하는 거니? 자 이런 말인데 자 여긴 의문사 what 다음에 on earth 또는 in the world 이런 말이 들어 있습니다 on earth나 in the world는 지구상에 또는 세상에서 이런 의미가 아니고 도대체 이런 의미로 앞에 있는 의문사 what을 강조하는 어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너는 무엇을 뜻하는 거니?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이렇게 의문을 강조할 때는 on earth나 in the world를 의문사 바로 뒤에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을 보죠 He is the very man I want to see He is the very man 자 여기 very는 부사가 아니고요 형용사입니다 주로 앞에 정관사 너 를 동반해서 바로 그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He is the very man 그가 바로 그 사람이다 I want to see 자 여기 I want to see 앞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선행사 man을 꾸며주니까 내가 만나고 싶은 이런 말이 되겠죠 정리하면 그가 내가 만나고 싶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the very man에서 very는 뒤에 수식하는 명사 man을 강조하기 위해 쓴 것입니다 자 해석은 바로 그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the very man은 바로 그 사람 이런 의미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명사를 강조하는 방법으로 형용사 very를 명사 바로 앞에 쓰거나 죄기대명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죄기대명사를 이용해서 명사를 강조하는 경우를 보죠 I didn't see the author himself author 저자 작가 이런 뜻의 명사니까 나는 그 작가 본인을 만나지는 않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I didn't see the author 자 이렇게만 해도 나는 그 작가를 만나지 않았다 자 이런 의미인데 자 여기 맨 뒤에 죄기대명사 himself가 들어가서 앞에 있는 명사 the author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 작가를 만나지 않았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himself를 첨가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죄기대명사가 강조를 위해서 사용된 경우를 강조조용법이라 그랬죠 예전에 배운 기억 다 나실 거예요 자 이때 죄기대명사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를 강조하게 되는데 자 이 문장에서는 목적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죄기대명사가 강조를 위해서 쓰인 경우는 단지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생략해도 문장의 의미는 그대로 통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himself를 빼버려도 의미상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자 예문을 하나 더 보죠 I myself went there I myself 그러니까 내가 직접 이런 의미이고 went there 거기에 갔다 이런 말이니까 내가 직접 거기에 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 주어 I 다음에 제기대명사 myself는 주어 I를 강조하는 것이죠 자 이 문장도 역시 myself를 생략하고 I went there 자 이렇게만 해도 나는 거기에 갔다 이런 식으로 의미는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아닌 주어 I인 내가 직접 거기에 갔다 이런 의미를 나타나기 위해서 I 다음에 myself를 써준 것이죠 그런데 이 경우는 주어가 대명사입니다 이렇게 제기대명사는 명사뿐만 아니라 대명사를 강조할 때도 이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기대명사가 주어를 강조할 때는 여기처럼 제기대명사를 주어 바로 뒤에 써도 되고 문장 맨 뒤에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음 의문을 보죠 he doesn't like sports at all doesn't의 not 그리고 문장 맨 뒤에 at all을 보세요 not at all 하면 전혀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not만 써도 부정이 가능하지만 at all과 함께 쓰이면 더욱 강한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he doesn't like sports at all 그는 운동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at all이 not과 함께 쓰이면 전혀 뭐뭐 아니다 결코 뭐뭐 아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정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의문을 보죠 I'm not in the list afraid of him 자 not in the list 를 보세요 not in the list 하면 조금 더 뭐뭐 아니다 자 이런 의미로 not에 in the list 가 붙어서 부정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I'm not in the list afraid of him 나는 그가 조금 더 두렵지 않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다음 의문을 보죠 This is by far the best This is by far the best 이것이 단연 최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This is the best 이것이 최고다 이런 문장에서 the best 앞에 by far를 넣어서 최상급 the best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by far the best가 단연 최고인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최상급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여기 나온 by far 말고도 much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by far 또는 much를 더 플러스 최상급 앞에 써서 최상급을 강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very도 최상급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very는 더와 최상급 사이에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by far나 much와 다르죠 자 아울러 비교급을 강조하는 경우에 예문을 보겠습니다 this flower is much prettier than that this flower is much prettier 이 꽃은 훨씬 더 예쁘다 than that 저것보다 즉 저것보다 이런 얘기죠 정리하면 이 꽃은 저것보다 훨씬 더 예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much는 비교급 형용사 prettier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죠 이렇게 비교급을 강조할 때는 much even far still a lot 이런 것들을 비교급 앞에 붙인다는 거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3번 할 차례입니다 생략이 나오네요 자 함께 보죠 생략은 영어로 ellipsis 이렇게 부릅니다 생략은 완전한 문장의 형태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문장의 전후관계로 보아서 굳이 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어구를 빼는 것을 말합니다 생략에는 보통 동일어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생략과 관용적인 생략이 있어요 자 그럼 먼저 동일어구의 생략을 보죠 자 예문을 바로 보겠습니다 come tomorrow 내일 오세요 if you want to 당신이 원한다면 다시 말해 내일 오고 싶으면 오세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if you want to는 원래 당신이 내일 오고 싶으면 이런 말이니까 if you want to come tomorrow 이런 말인데 자 여기서 come tomorrow가 앞에 이미 나왔으니까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to 다음에 come tomorrow를 생략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to처럼 to 다음에 동사원형 부분을 생략하고 남은 to를 to 부정사를 대신한다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렇죠 대부정사 이렇게 부른다 그랬습니다 자 다음 예문을 보죠 먼저 lives가 생략된 상태로 문장을 보죠 one of them lives in 부산 그들 중 한 사람은 부산에 살고 and the other in 서울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서울에 산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둘 중 하나는 one 다른 하나는 the other 이렇게 표현하는 거 다 아시죠? 자 여기 the other 뒤에도 동사 lives가 생략돼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 lives라는 동사가 이미 쓰였기 때문에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한 것이죠 자 다음 예문 자 she was가 생략된 상태의 문장을 보겠습니다 when young 젊었을 때 she was very romantic romantic 하면 낭만적인 이런 뜻이니까 그녀는 매우 낭만적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 when 절에 주어 동사가 생략되어 있죠 주어는 주절의 주어와 같은 she이고 동사는 과거니까 was 그래서 she was가 생략돼 있는 것입니다 she was가 주절과 종속절에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접속사 when이나 if, as, why, though 자 이런 때, 조건, 양보 등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주어 플러스 비동사는 자주 생략됩니다 자 예문을 하나 더 보죠 I will help you anytime if necessary 자 I will help you anytime 나는 언제든지 너를 돕겠다 if necessary necessary 하면 필요한 이런 뜻이니까 필요하다면 이런 말이겠죠 정리하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너를 돕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if 다음에 주어 동사가 생략되고 바로 형용사 necessary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if 절에 생략된 주어 동사는 it is로 주절의 주어 동사와 같지가 않죠 if necessary는 내가 너를 돕는 일이 필요하다면 이런 의미니까 if 절의 주어는 내가 너를 돕는 어떤 일이나 상황을 대신하는 대명사 it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when이나 if가 이끄는 부사절에서는 주절의 주어와 동사가 똑같이 반복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주어와 비동사가 함께 생략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다음 예문을 보죠 pleasure, 기쁨, 즐거움, suffering 그 반대 의미인 고통, 괴로움 이런 뜻이죠 to some, 어떤 사람들에게는 life is pleasure, 인생은 즐거움이다 to others suffering, 다른 사람들에게는 괴로움이다 이런 말이겠죠 정리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즐거움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고통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 semicolon은 대구를 이루는 두 개의 절을 대등한 관계로 나란히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즉 이 문장은 원래 to some, life is pleasure 자 이런 절과 to others, life is suffering 자 이런 절이 나란히 연결된 것인데 여기서 life is라는 주어 동사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뒤에 절에서 life is를 생략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관용적인 생략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이번에도 예문을 바라보겠습니다 correct errors if any correct errors if there are any correct 바로잡다, 고치다 이런 뜻의 동사죠 error, 잘못, 실수 이런 명사입니다 그래서 correct errors 잘못을 고쳐라 if any 만약 있다면 즉 잘못이 있으면 고쳐라 이런 말이죠 여기 if any는 관용적으로 만약 있다면 또는 설령 있다 손치더라도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만약 있다면 이런 뜻으로 쓰인 것이죠 자 이 문장에서 if와 any 사이에는 뭐뭐가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진 there are가 생략되어 있고 any 다음에는 앞에 나온 명사 error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if any를 쓸 때는 어구를 생략하지 않고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if any 자체가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그 의미를 충분히 전달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다음 예문을 보죠 여기 더는 put의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put the 더 를 넣으세요 where necessary 필요한 곳에 정리하면 필요한 곳에 더 를 넣으시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where necessary는 우리가 앞에서 본 if necessary와 마찬가지로 장소를 나타내는 접속사 where 그리고 형용사 necessary 사이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의 형태가 생략된 것입니다 생략된 주어와 비동사는 의미상 iris가 되겠죠 그래서 where necessary는 원래 where it is necessary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자 다음 예문 do you like it? of course not of course I do not like it do you like it? 너는 그것을 좋아하니? of course not 물론 아니야 즉 물론 좋아하지 않아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of course not에서 of course 다음에는 주어 i와 부정문을 만드는 조동사 do 그리고 not 뒤에는 본동사 like 그리고 목적어 it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뭐뭐 아니다 이런 의미를 나타낼 때는 of course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등을 모두 생략하고 부정언 낫만 써서 of course not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시 관용적인 표현이 되겠어요 자 다음을 보죠 not for sale this is not for sale 비매품 이런 말이죠 자 원래 이 문장은 this is not for sale 이것은 팔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문장인데 여기서 관용적으로 this is를 생략하고 not for sale 이렇게만 써서 비매품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치 강조 생략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실제 예문 중심으로 반드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죠 고생 많았어요